젖장으로 입고 쎄는데 뭐 요즘에도 여기 일당 써요? 사람들? 어디? 일당 갈라꼬? 네 그래가 일당 갔자 집사가 쫓겨나올라꼬 나는 이 정도 하면은 한 7만원은 주겠구만요 그 정도 하면 몰래 한 7만원 주울라 만원? 만원? 세차 먹고 해야 되겠네 얼른 해가 가야지 자꾸 댕기다 보면 좀 이따 내가 세차 갖고 가야 돼 아이고 가서 뭐 갖고 올까? 내가 집에 갔다 올게요 아이고 집에 뭐 수박이 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아나 뭐해 아 알아요 세차 갖고 올게요 물이랑 아이고 목말라라 물 갖고 온다고? 네 그럼 뭐 일은 게 다 하려고 뭐 왔다 갔다 아 제가 갖고 와서 간방할게요 일 가지러 가고 아이고 더 물 앞에 뜯어난 게 있는데 그래요? 제가 갖고 올게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라 인제. 어이 시골. 아니 내가 지금 갈라 그랬는데 왜 그러셨어요. 아니 내가 여기 부엌이랑 정리해 놓고 있었어. 부엌에 정리할 게 하나도 없대. 하나도 얼러갖고 오추나 따위.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잠깐 누웠다가 장모님한테 들켰는데 하여튼 좀 힘들어서 좀 뼈 좀 부렸습니다. 아니 아니 아니. 뭐 쪼매하고 죽는다 하노. 네? 쪼매하고 볼란다 하노. 아이고 또 고추 따러 가야지. 그래 고추 따기 그거 가가지고. 아이고 이리 들어가라. 이 시간이 엄청 안 갔네. 아이고 좋겠다. 이렇게 탔는 거예요? 어 한번 타봐. 이렇게? 아니 아니 돌려앉아야지. 아 이렇게 하면서. 아. 아 이렇게 하면서. 뭐 어떤 게 돌아가요? 그런데. 해가 이쪽으로 돌 시간이 안 갔네. 이 차를 돌려가서 저기서 이렇게 따오면 좋겠는데 맞아요 저쪽에 가서 미우고 가면 돼 그냥 거들어주고 온 거면 그럼요 해야죠 힘 닿는 데까지 해줘야죠 그럼요 해야죠 아이고 아이고 좋겠다 나 그만하면 꽃을 다 땄는가 네 엄마야 꽃을 금방 보내는데 뭐 한 바구니나 땄나 왜 됐노 네 한 바꼈어 아이고 좀 더 따져 고마워 하는 게 있다 이 사람 일약해 야 밥 먹어야지 어 그렇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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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요거 놔라 고기 생선 구운 거 잘 먹는데 더 탈 때 먹게 그냥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 다 먹어야 일하지 먹어야 일을 응 진짜 광화도 갔을 때 함원장님 장모님 자꾸 꿈취도 달라고 그러던데 응 내가 준다 했어 그래 남의 사회가 1등 해가지고 복대로 탔는데 그거를 나를 줍는데 우와 소도 상품 운법 네 함서방님이 또 가져가시네요 함서방님이 어 어 어 어 너무 거절해도 또 안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아 그렇네 받아오긴 받아왔는데 음 음